안녕하세요 지오티비입니다. 오늘은 북한과 러시아의 접경지역을 살펴볼건데요. 러시아의 핫산역과 북한 두만강역을 연결하는 철도가 있거든요. 올해 러시아가 극동지역에서 북한으로 가는 여객철도 서비스를 게시할 것 같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러시아 측 지역관리가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러시아는 올해 말까지 지역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북한행 여객철도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한데요. 어디까지 연결을 하려고 하냐면 적어도 북한의 라진역까지 기차가 다닐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네요. 이 관광철도의 시점은 아무래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울라디보스터우크역이 되겠죠. 그렇지만 몇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어서 올해 말까지 과연 개통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장거리 열차 여행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관광을 위한 열차라면 고작 라진까지 연결을 해서는 수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라진은 러시아와의 국경에서 약 30km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또 북한은 1435mm의 표준괴를 사용하지만 러시아는 1520mm의 관계를 사용하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금 러시아 블라디보스터우크역에서 북한 청진역까지는 두가지 괴관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쌍괴 선로, 듀얼게이지 선로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라진역까지 관광철도를 운영하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철도를 평양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려고 한다면 평양까지 전 구간에 듀얼게이지 선로를 새로 깔든가 아니면 괴관 가변이 가능한 차량을 투입하든가 아니면 과거에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철도가 다녔을 때는 열차 바퀴를 바꿔끼는 방법으로 다녔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운행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지금 북한의 철도 사정도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평양까지 연결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측의 발표를 보면 일단은 승객들은 라진역까지 수송한 다음에 거기서는 버스를 이용해서 주요 관광지로 수송을 하려는 계획인 것 같아요. 뭐 원산에 있는 마징영 스키장 얘기도 나오는데 이 라진역 원산까지도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보시면 직선거리로만 450km 가까이 되는 곳인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 관광을 하려는 수요가 있을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럼 러시아와 북한의 국경 구간을 운행하는 철도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세 국가가 만나는 접경지역이잖아요. 이 노란 선의 가운데는 중국이고 남쪽으로는 북한, 북쪽으로는 러시아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낄쭉하게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를 관광지로 개발한 것 같아요. 보시면 이런 탑 같은 것도 세워놓고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국경지다 해서 관광지로 개발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러시아와 북한의 국경지역에 이런 탑 같은 걸 세워놓고 관광지로 개발한 중국의 모습이고요. 이걸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라 바로 북쪽에 보시면 여기가 러시아의 하산역입니다. 이 하산역은 러시아와 북한의 국경에 있는 역인데요. 원래 중국 만주를 통하지 않고 러시아 연해주에서 북한과 직접 이어지는 철도는 없었어요. 한반도 유사시에 소련군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제2차 세계전쟁 직후에 공사를 시작해서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정식 개통된 철도라고 합니다. 현 이 러시아의 철도는 광괴인 반면에 북한 철도는 표준괴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기서 대차라고 하죠. 이 절차 바퀴를 갈아 끼우는 그런 절차가 필요해서 유독 이곳에서 정차를 오래 했었다고 해요. 그런 대차 시설도 갖춰져 있는 하산역입니다. 그러다가 러시아와 북한이 철도 현대화에 합의하면서 2013년부터는 라진역까지 직통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혼합계가 설치가 되었다고 해요. 이 혼합계라는 것은 가운데 보시면은 한 선로에 이 두 가다씩 열차 선로가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 쪽 열차도 다닐 수 있고 북한 쪽 열차도 다닐 수 있도록 두 가지 이 괴관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선로인 거죠. 아무튼 여기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월북이나 납북의 위험성이 있어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은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서 사진 촬영도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함부로 앞의 이런 경비대 검문소 같은 것도 보이죠. 원래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두만강역으로 가는 열차가 있어서 북한 근로자들을 수송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그마저도 끊긴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거 평양에서 모스크바 구간을 월 3회 운행하던 국제 열차가 통과한 역이기도 하고요. 2023년에 열린 북러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서 잠깐 내려서 머물기도 했다고 해요. 열차가 이렇게 북한 쪽으로 넘어오면 바로 있는 역이 바로 여기 두만강역입니다. 이 두만강역은 북한 라선시 선봉구역 두만강동에 있는 철도역이고요. 이 역에서 두만강까지의 거리는 약 7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도 핫산역과 마찬가지로 괴관 가변 대차시설이 설치된 역이고요. 우리나라 부산진역에서 출발한 동해선 철도의 공식 종점이 바로 이 두만강역이기도 합니다. 또 한반도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역이라는 그런 타이틀도 가지고 있는 바로 두만강역이네요. 북경에 위치한 역이라 그런지 뭐 시설도 많고 선로도 많이 깔려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동해안을 따라서 쭉 뻗어있는 이 선로를 따라서 내려오면 닿는 곳이 바로 북한의 경제자유무역지구인 라진구역에 있는 라진역입니다. 특이하게 여기 선로를 U자형으로 이렇게 꺾어놨네요. 여기가 선봉역이고요. 여기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긴 터널을 하나 지나서 나오는 곳이 바로 라진역입니다. 여기까지 관광철도를 운행하겠다는 거고요. 북한 라진구역에 있는 이 라진역은 북한의 평라선과 한북선 철도의 종점역이에요. 이 라진역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을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라진역의 인근에는 북한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항구인 라진항이 있기 때문에 물동량이 많아서 북한의 집중 화물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역입니다. 라진항까지 이렇게 선로가 분기되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튼 요즘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일환으로 관광 분야 교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계획이 잘 추진이 된다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보다는 인구도 많고 돈도 많은 중국 쪽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올 여지가 더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중국 관광객들도 사실 불편하게 북한 기차를 오랫동안 타고 관광을 해야 한다고 하면 올 사람이 그렇게 있을지는 의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지금 러시아와의 교류 협력 차원에서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이런 철도 연결도 추진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대신에 북한은 러시아로 노동자들을 많이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 노동자들을 수송하는 소산으로서 이 철도가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러시아 건설회사들이 이 블라드보스토크 건설현장에 북한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요즘 가까운 시일 내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진 상황인데 최근 북한이 서해로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넘겨받아서 계속 시험 발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북한이 러시아한테 적어도 순항미사일 기술을 넘겨받은 것 같은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안보에도 대단히 큰 위협이라서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